페이지 93 레슨 3 본문 첫번째 파트 들어갔다 Hello 클럽 멤버스 리서 브라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 동아리 회원 여러분 As you know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As는 뭐뭐 하듯이 하다시피란 뜻이야 This year's environment day is 올해의 Apostle Fest 환경의 날은 이다 무엇에 대한 것? Upcycling에 대한 것 Before we talk 우리가 말하기 전에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무엇에 대해서 About each group's 각각의 그룹의 행사 아이디어에 대해서 For that day 그날을 위한 그런 것에 말하기 전에 I want to 나는 원한다 여러분들이 To understand 자 나왔죠? Want to,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에 대한 목적보로서 투부정사가 나온 5형식 문장이야 I want you to understand The meaning, 의미 Of the upcycling Can anyone explain upcycling? 자,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Upcycl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 수미가 대답하죠 Yes The word upcycling is Combination Combination 이 결합이야 Upgrade and recycling Upgrade 와 Recycling 결합이다 Like Recycling Recycling 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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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클링 is good 좋다 For the environment 뭐에 좋아? 환경에 좋다 그랬어 When you upcycle 당신이 업사이클 할 때 When plus 주호동사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여러분들은 만든다 무엇을? 새롭고 더 좋은 것들 From all things 옛날 것으로부터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래? Good 좋아요 Now 이제 Let's talk 우리 이야기합시다 Let's talk 뭐뭐 하자지? About Each group's idea 각각의 그룹의 아이디어를 For the event 그 행사를 위한 Let's start 시작합시다 With pay's group Pay의 그룹에 부터 시작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문 해서를 보시면 as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두 번째 Before에 대한 설명 아까 얘기했듯이 Before 플러스 주호 동사 주호가 동사하기 전에 3번 Each Each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 That day 앞에 4번면 That day 바로 환경이 나를 말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업법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 설명했듯이 Want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해서 투부정사 나온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7번 보세요 7번에 Like 플러스 명사가 모모처럼의 뜻이 된다 Be good at Be good for 모모에 좋다 Make a from b A를 B를 가지고 만들다 기본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때 Grammar에 대한 설명 이미 여러분 다 알다시피 Want 나 Order Told Ask Allower 같은 것들은 목적어 다음에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서 내용을 이 전체 문장을 완성한다 즉,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를 사용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본문 2로 넘어갑니다 My group wants 자, 우리 그룹은 어느 그룹을 말하는 거냐 페이의 그룹을 말하는 거야 원한다 To hold A Trashian show Trashian show를 열기를 원한다 도대체 Trashian이 뭐냐 Trashian is A combination 결합이야 Trash가 뭐야 쓰레기지 패션이 패션 쓰레기와 패션이 결합인데 여기까지 얘기했죠 We will use Trash 우리가 사용할 거야 뭐를 Trash 쓰레기를 뭐하기 위해서 To make clothes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 쓰레기를 가지고 패션에 관련된 옷을 만드니까 Trashian이라고 얘기한 거다 We want other students to become 또 나왔죠 Want to 목적어 다른 학생들이 To become interested Become interested 관심을 갖게 되다 자, become plus 과거 분사가 나와서 목막이 대단한 뜻이에요 In upcycling Through the show Upcycling에 관심을 갖게 되길 원한다 그 쇼를 통해서 Through the show 자, 미스터 브라운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Trashian show sounds 들린다 사운드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Like fun 재미있는 것처럼 재미있게 들리네 What about 모모는 어때 라는 뜻이에요? Your group 너희 그룹은 없더니 Eri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My group is 우리 그룹은 Is going to make 만들 거다 Be going to flow 동사원형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Musical instrument 자, 악기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만들 거다 From old things 오래된 물건으로 We will make drums 뭘 만든다? 드럼을 만든다 뭐로부터? 플라스틱 Bucket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양동이를 가지고 We will also make 또 만들 거다 Guitar 물론 Old 박스 오래된 박스를 가지고 그리고 And Rubber band 그리고 또 뭘 가지고 Rubber band 고무줄이죠 Rubber가 고무고요 밴드가 우리가 밴드 묶는 밴드예요 고무줄요 We plan We plan 우리는 계획한다 Plan To play instrument 미니 콘서트 미니 콘서트 그 악기들을 연주할 걸 계획해 어디에서? 미니 콘서트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Thank you Eric Now let's hear from 수미즈 그룹 이제 다음에 수미의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